아, 어디로 가야 가지? 제가 전세 기간이 다 되어가지고 이사를 가야 하거든요. 그래서 오늘 피터를 만나서 피터 사는 곳은 어떤지 물어보려고 했죠. 피터, 근데 왜 부동산에? 너도 이사가? I have to move out of my place. You, move out? Yeah, I have to move out of my place. Wh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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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hy suddenly the landlord raised the rent. Rent. The landlord, you know, the person who owns my house, they raised the rent. 못 알아듣겠다. Money, more money. More money. They want more money. I'm too bad. I'm too bad. Too bad. Too bad. Oh, 이 친구가 굉장히 힘들어하는 시추에이션인데. 이건 정말 문장에 이루어도 하는 부족함도 있지만, 선생님, 단어가 하나도 쓸 줄 아는 거 없어요. 솔직히. 이해합니다. 이게 아무래도 상대방이 뭔가를 얘기를 했는데 전혀 안 들리죠. 그것도 그렇고 렌트, 하우스 이 두 가지로 뭐든지 페이먼트 그 정도밖에 없어요. 아무래도 집 관련해서 우리가 뭐 진짜 하우스, 뭐 홈, maybe 렌트 이거 외에는 쓸 일이 많이 없었잖아요. 실제로. 그렇죠. 그런데 오늘 드디어 우리가 월세 관련해서 많은 것을 가져갈 겁니다. 알겠습니다. 준비하고 있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일단은 전체 대화 들어보시고요. 그리고 빈칸 최대한 채워보도록 하세요. 전체 대화 주세요. 빈칸 최대한 채워보도록 하세요.